자 이 그림의 제목은 구국의 황금장미 뭐냐면 이렇게 막 소용돌이치는 그 환란 속에서 이렇게 의연히 피어서 이런 모든 환란 속에서도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구국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국이들이 누구냐 구할꼬 나라 국자 나라를 구하는 구국이들 한 명 한 명이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 의식을 개혁하면서 이런 혼란한 미움과 살기 속에서도 의연히 이렇게 버텨서 자기 할 일을 딱 해주고 자기의 올바른 소리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라는 올바른 수죠 그렇게 많은 구국이들이 나타나서 자기 소리를 정당하게 내면서 미움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미움을 쓰면서 살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구국의 황금장미입니다 우리의 환란 속에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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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